오늘은 밋밋한 욕실을 샤워기 하나로 예쁘게 바꿔볼게요. 샤워기 커버 끼워줄건데 노랑, 분홍, 하늘색 조합으로 골랐어요. 호스까지 연결하면 준비 끝. 컬러샤워기 고를 때 다양하게 색상 조합해봤는데 전 이 색조합이 제일 예뻤어요. 이제 바로 컬러샤워기 설치해볼게요. 제가 원래 사용하던 샤워기는 호스 사이사이에 물때가 많이 꼈는데 컬러샤워기 호스는 표면이 매끄러워서 물때 낄 걱정이 없고 자주 떨어뜨려도 실리콘 커버가 충격을 완화해서 깨지지 않아요. 짜잔! 컬러샤워기 하나로 밋밋한 욕실이 너무 예뻐졌어요. 사용해보니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서 만족하면서 쓰는 중이에요. 여러분도 컬러샤워기로 욕실 분위기 바꿔보세요.